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어?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익룡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익룡들이라고? 너! 아빠! 할머니!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익룡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익룡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 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어?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잇!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아! 드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올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와!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올리! 니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을 테니 올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흐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랑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으악! 크앙! 어? 잉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잉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크앙!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잉룡들! 어?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잉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잉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잉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잉룡을 몰래 따라가마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잉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악당 잉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잉룡이 깨어나겠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세상에 울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잉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대왕 잉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잉룡이 접수한다! 아하하하!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까이!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잉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잉룡 살려! 우리가 대왕잉룡을 물리쳤다 사모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